오늘 10주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으로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신년이라는 시간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콘서트가 오늘 만난 날 오늘은 똑같이 아니고 내일 모레 또 있으니까 아쉬운 분들은 내일 모레 잘 챙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쭉 응원하는 사회체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회원해서 공연하면서도 우리 잘돼서 3시 가자 작년식을 했는데 진짜 왔네요 네 너무 멋진 축제고 살살이었던 생일 파티고 그 모든 도움은 진짜로 진짜로 여기 안녕히 계신 관객분들 때문에 기자리가 좋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힘이 닿나라 닿쳐도 이 작품에 할 수 있는 걸 좀 더 스켜볼 수 있도록 해보고 뭐 안되면 많이 불러주면 오고 역시 또 다음 사회체비, 다음 사회체비 비춰져 몸으로든 정신으로든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7년을 축하할 수 있는 이 작품에 또 8월 4일이란 특별한 날에 시스튜리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꼭 여러분들도 축하할 때 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10년이란, 10년이란 사회체비를 지켜주신 관객분들 정말 한 번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체비 저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금방이 왔고 정말 이 장실에서 정말 축제에 있는 일을 정확히 10년째 되면 오늘 사회체비 생일 날 저도 오늘만을 운영하고 계획적으로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날입니다 뜻깊은 날 이렇게 정말 고속같이 기나는 그룹들과 우리 작품의 아버지 자원의 더 성정한 자결축일 우리 켄영 작곡관 일부 박감독님 그리고 이연재 대표님 이성철 대표님 네, 이렇다는 내용을 해주신 친구들도 너무 다 감사드리고 이 먼 걸음까지 와주신 분들께 여러분 정말 그나마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또 좋은 작품에서 만나뵙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룹이 내일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정말 어울렸고 즐겁게 만든 작품을 여러분들도 사랑해주셔서 10주년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혹시 10년이 달린 10학년만 없어지는 작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참작 출연을 하면서도 다 아픈 손가락처럼 없어지고 없어진 작품들이 다시 못 올라가는 작품들이 엄청 많은데 이 작품은 이렇게 10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리고 또 10년 흐려도 5년이 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좋은 작품이 함께할 수 있어서 그동안 영광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9년에 사회참미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저보다 사회참미와의 관계가 오래되신 분들이 또 많이 앉아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년 동안 사회참미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이 공연이 앞으로도 더 오래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을 사실은 정말 이제 공연장이 갑자기 그때 처음에 시작해서 비워가지고 2주가 비어서 으흐흐흐 늙지 않게 고마워하게 토요일을 통장해서 갑자기 늙지 않게 하게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공연을 끌고 멋진 공연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음악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쉽지 않나? 방금 이제 지금 약간 좀 잘 안 하다보니 그래서 지금 이게 팍 지나가네요 저희 이렇게 초반에는 공연장에 피아노 한거 그때는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그 피아노장이 계속 끊어져가지고 우리 혜진씨가 그 다름을 중간에 끊어진 피아노 대신에 다른걸 치고 이러면서 엄청 고생하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도 불안하게 멈었고 극장을 바꾸면서 환경골몬때문에 다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도 직접 다들 마스크 쓰는 부산을 먼저 경험하셨고 휘 cô excuse 싸운쓰 이거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둘이 사회체들 정말 저희가 한국을 퇴근하게 하거든요. 무대까지 똑같고, 심지어는 모 배우가 이렇게 굳혀놔서 그때는 햇짝까지 그대로 계속 오게 되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훅까지 정말 정말 계속 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음으로 계속 사랑해 주실 기도 있고, 새로운 신격받고 주신 사내들이 좋을 때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에 왜 하게 됐는지 잘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가 매력에 있어서, 뭐가 하고 싶어서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막 백여명만 나온다 말까, 소름기치적으로 완벽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안 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10년 넘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비교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10년이 지나면 그 작품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봤던 이 분들이 꽤 괜찮은 어른들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속 사랑해 주신다면, 나빠지지 않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사회 참여를 오래오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0주년입니다. 이 작품을 초반 만나신 다음에 또 왔습니다. 때는 우리 곽상 옆에 부르는 빨래를 하고 있다든지, 뮤직비디오 빨래를 하는 데에 부르다 보니까 다시, 성중한 우리가 추위 찬양으로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다는 한편 박사님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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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은 형하고 함께 동작으로 다치고, 오오오오.. 항상 정말 전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람들, 본길이 밖에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준비했다, 이 분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오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10주년에 대한 그 어떤 얘기들을 한 것 자체마저는 너무 신기하고, 이게 정말 거기서 우홀해서 가수들이 찾았다며, 미디어를 자꾸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지금 이 안에서 너무 행복한 그리고 따뜻한 만듦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숫게님들이죠?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배우들 모두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스태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자리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관객님들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음악이 좋고, 작품이 좋고, 그냥 배우들이 좋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이찬님의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10년동안 성장하는데 많이 매겨주시고, 키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미만이기도 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의 대표 감독이고요. 제 감독보다 사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감독을 전해주셔서, 우리의 어떤 기분을 흘려주실 감독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연주자이신지 오랫동안 초등학교 변경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저의 대목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의 대목은 좋죠? 이 분은 극복에 무 лес을 추적하고, 약 16년전을 지지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첫 자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생 BRIGHTENING, 너무 재밌게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배우들 만나고, 조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독 함께 실연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셨어요. 제가 배우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 다 끝났고요 저희 다같이 인사 드리면서 인사 끝났습니다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사! 인사 드리면서 아들 인사 기 Mega 인사 72 인사 아, 넷, 포, 포! 우리 아니겠는데 아, 상상도 못했네 그럼 우리 그럼 지금으로 한 번 해볼까요? 최정, 정상, 정상 정민이 형이 안 났어요? 정민아야? 어, 다 들었나? 그니까 나도 났는 줄 알고 그랬는데 최재재, 재생이 형님 우리 뭐해요? 저 바다에 쓴다 새로운 결말 저 바다에 쓴다 내 생일과 내 생일과 내 생일과 오늘 오는지 찬진 결말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못 가 올 밤에 계셨을 맘 빠른 길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찬양 저 바다의 물별을 누가 움직이던 내 진대의 포도를 누가 천재였나 이 목표의 목표를 누가 이겨내나 정의 진대의 포도를 누가 이겨내나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아 그는 나의 것이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수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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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던지기라 내 삶을 전하네 던지기 저거 내 삶을 던지기 내 삶을 던지기 내 삶을 던지기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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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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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